제목 5번 이에요 자 첫번째 문제 봅시다 인디 나인 틴 틀티 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30년대 되겠죠 보통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말은 문장 메인 뒤로 가기도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거에요 그렇지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에 문장 앞쪽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더 워크 아프 지그문트 프로이드 프로 이전한 사람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사람이다 정신분석학 심리학에 관심이 없더라도 프로이드라는 이름 정도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 워크라고 나왔는데 일이겠죠 그런데 워크가 여러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하는 일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작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장소 또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 워크라면 직장에서 앱 워크 근무 시간에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이나 결과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업무나 업적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이드라는 사람의 업적은 컴마 컴마 나오네요 쓸데없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 이렇게 돼서 추가되는 부분들 추가 설명입니다 앞에 나온 부분을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설명한 거죠 father of psycho analysis 그래서 psycho 라는 말은 정신이란 말이고 analysis 라는 말은 analyze 분석하다 에서 온 명사형이에요 analysis 분석입니다 정신분석 말 그대로 정신분석이겠죠 이 사람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데 begin to 뭐뭐 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be known이 됩니다 no가 알다니까 known 하면 알려진 되겠죠 그것도 widely known 입니다 물건이 wide 하다라는 건 넓다 wide tv 굉장히 넓은 폭이 넓은 가래로 질길 쭉하게 생긴 거 그걸 wide로 그러는데 사람들에 관련돼서 widely 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appreciated 하기 시작했습니다 appreciate 감사하다는 말도 있는데 진가를 알아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appreciated 그러면 진가를 인정받는다 되겠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너를 appreciate 한다는 건 어 니가 열심히 했다는 걸 내가 인정해 라는 말인 거고 상대방은 appreciated 되겠죠 그 일한 노력을 진가가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알려지기 시작했고 widely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appreciated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번째 문장은 부정어 도치에요 부정어 도치는 부정어가 맨 앞에 나오고 나머지는 무슨 순서 의문문 순서 되겠죠 less 라는 말이 적다 라는 부정어입니다 less well known well known만 보면 잘 알려진 인데 less 가 붙어 있으니까 덜 알려진 되겠죠 당시에는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덜 알려진 그 다음에 was the fact 원래는 fact was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the fact was that 사실은 이래 라고 나와야 되는데 was가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치 라는 거죠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당시에 더 알려진 것은 뭐라는 사실 이었어 프로이드란 사람이 헤드 파운드 아웃 알아 냈다는 겁니다 알게 되다 찾아냈다 컴마 컴마 양쪽에 컴마 떨어져 양쪽에 컴마 나오면 앞쪽에 나오는 말을 그냥 더 해주는 겁니다 프로이드가 알게 됐는데 almost 거의 by x 는 거의 우연히 알게 됐다는 거죠 how helpful how 많이 쓰면 어떻게 되겠지만 하우랑 어떤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얼마나 가 됩니다 어떻게 와 얼마나 두 개 다 되겠죠 하우가 자기 혼자 단독으로 쓰면 어떻게 같이 쓰면 얼마나 얼마나 헬프 도움이 되는지 되겠죠 헬프가 꽉 차 있어 도움이 되는지 되겠죠 누가 뭐가 도움이 되느냐 his pet dog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가 개 이름이 조피가 되는 거죠 조이프가 되나요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조피일 겁니다 5탄에 조피가 맞죠 자기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 조피가 was to his patients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자기가 키우는 얼마나 도움이 된지 자기가 키우는 개가 누구한테 그의 patients 환자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보면 자 컴퓨터블 이거 컴퓨터블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냥 컴퓨터블 이라고 하면 됩니다 편안한 이겠죠 그런데 뭘 있어 그러면 더 편안한 이겠죠 그럼 여기 뭐야 much라는 말은 자 비교급 더 뭐뭐한 이란 말 앞에 이런 말들이 붙으면 얘는 훨씬 이라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섯 개밖에 안되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by far much even still a lot his patients 지금은 트 프로이드의 환자들이겠죠 그 프로이드의 환자들은 felt 느꼈습니다 훨씬 더 편안하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거죠 자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두 부분도 쪼개져 근데 뒷부분에 이렇게 ing가 있어 컴퓨터블 쪼개지고 뒷부분 ing가 있습니다 한다 ing 중동서가 나오면 이거는 대부분 thus나 end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컴퓨터 있다 없다 컴퓨터 없어 그러면 앞에 나오는 3번 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할 때 요런게 많아요 그러면 자기의 환자들은 훨씬 더 편하게 느꼈습니다 뭐뭐 할 때 talking about 이야기를 할 때죠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에게 조피라는 개가 워스텔 거기에 있다면 여기는 무엇이니까 있었다면 되겠죠 개가 옆에 있으니까 환자들이 더 편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더 덕스 프레젠스 요건 좀 외워 드세요 요 통채로 좀 누구의 프레젠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존재 또는 존재감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 이렇게 누가 있으면 그렇게 된 겁니다 누가 있으면 그 개가 있으면 또는 그 개의 존재감은 그 개의 존재는 워선 이 스페셜 특히나 카밍 인풍 쓰였다 컴 이라는 말은 진정한다 라는 말이고 동사구요 카밍 하면 진정하게 하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인풍 쓰 영향 이란 말로 많이 쓰구요 여기서는 효과 과 란 말로 썼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 였다 그 개는 누구한테 그러냐 누구한테 누구에게 자열드 앤 티네이지 패션스 환자들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차일드 애들이나 10대 환자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는데 그 옆에 자기가 키우던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 좀 더 편하게 상담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특히나 차일드 어린애들이나 티네이지 10대 패션 속에 있죠 잘 보면 차일드도 명사고 패션스도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런걸 특히나 복합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가 오고 명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한 거냐 왜 그러냐면 보통은 명사 앞에 뭐가 옵니까 명사 앞에 형사 오거든요 그런데 간호 명사 명사 두 개를 나란히 써서 앞에 있는 명사를 마치 뭐 처럼 형용사 처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복합 명사 라고 해요 복합 명사 라고 합니다 어 이로 끝났네 아이씨지 아이씨지 거 아이씨지 감사합니다.